달려라 달려 뾰족한 날이 바빙추나 몽식 몽식 발바닥이 너무 시원해요 거기 거기 좀만 더 일요일 아침부터 너무 눈부신 거 아이가? 장밖을 볼 수가 없다 나처럼 땅을 봐 맞네 그러면 되겠네 어르신들 못말려 일요일인데 스케줄 없나? 밖엔 아직도 눈이 쌓였어 못 나가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데 눈이 아직도 안 녹았나? 미안하네 발끝 자를까? 뭐라고? 발끝 자르자 잘 못 들었어 안 들려 안 들려 누구세요? 롬이 없다 엄마가 나 찾으면 못 봤다고 해 우리 발톱 깎자 앗 엄마랑 눈 마주쳤어 싫어요? 네 싫어요 엄마 갔어? 아직 안 갔어? 우리 발톱? 우리 발톱? 처음 보는 물건이네 믿어도 될까? 안 아파 발톱 깎기 나쁘지 않아 잘 참았어 엄마 발톱 하나당 깎아 하나 알지? 혓바닥이 내 기분을 말해주고 있어 불편하지만 잘 참고 있는 나 깎아 다섯 개 확보 불편해 많이 불편해 조심해 주십시오 엄마 전에 쓰던 발톱 깎기보다 편하네요 낼룸낼룸 하지 않고 편안해지고 있어 여기 발톱 주면 깎아주는 곳인가요? 제 발톱 열여덟 개 드릴게요 앗,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? 예쁘게 잘라줘요 어디 한번 봐요 잘 잘랐나 아까는 준비됐나요? 열여덟 개 이게 뭐야 어떻게 기른 발톱인데 이러지마 내 발톱이야 방금 칭찬한 거야 맞아 난 잘해 난 착한 강아지 내가 칭찬을 약해서 참는 거야 요래요래 안아주니까 더 편해 나 쪼꼬미 범비 깎아 꼭 챙겨줘 엄마 눈이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말도 잘 듣고 귀여운 짓도 많이 있는데 난 발톱이 예민한 남자 다른 때보다 너무 낙자르는 건 아닌가요? 근데 편하네 다들 내일 받았나 내일 왜 안 해주나 나리누나 어제 발톱 잘랐는데 오늘 또 자르고 싶어 잘랐는데 또 자르고 싶을 만큼 편한 것 같아 까까만 준다면 말야 아빠 몸에 다 달려붙게 우리 아빠 따뜻하게 구독, 좋아요, 꾸기요 좋으면 안보여요 그럼 우리 아빠가 저번에 잘랐어요 추가로 리뉴 다운더러 참가자로